오늘 은혜받고 성취될 하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28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아가 너무에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란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오는지 혹 점을 때 읽는지 밤중 읽는지 닭 울 때 읽는지 새벽 읽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해외의 사람들도 같이 서로 인사합시다. 마라타 신앙을 고백합시다. 마라타 신앙을 고백합시다. 예거적인 말씀 가지고 왜 깨어있어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 폭염과 열대야가 계속되면서 컨디션 관리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죠. 예년에 비해서 폭염 일수가 2배 열대야 일수가 3배 올여름 같은 날 우리는 다 처음 경험합니다. 이런 일을 이럴 수가 있나. 오늘이 며칠인데 이렇게 35도 어제도 35도 계속 이렇게 되니까 정말 기후온난화 현상이 너무 심하다. 그런데 매년 이제 더 심화될 것이다 라는 기상 전문가들의 말입니다. 앞으로 계속 더 뜨거워질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창세기 3장 때문에 그래요. 이 날씨도 창세기 3장 때문에 모든 자연현상까지도 뒤틀려 버렸어요. 그런가 하니까 노아홍수 노아홍수 이전에 그러니까 창세기 3장 이전에는 죽음이 없었어요. 죽는 다이 없었어요. 그런데 노아홍수 이전까지는 아브라함도 그런 900살 800살 700살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노아홍수가 터지면서 지구를 태양을 태양의 빛을 맞고 있는 이 물청이 물청이 딱 이렇게 지구만 딱 둘러싸고 있었는데 인간의 범죄로 하나님이 홍수 사건을 이렇게 보니까 물이 싹 다 쏟아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막 태양이 직접 지구를 쏘니까 수명이 짧아졌어요. 수명이 짧아졌는데 그 이후로는 124살을 정했어요. 120세다. 아무리 오래 살아도 너는 120세다. 아무리 의학이 발달해서 수명이 더 할지 몰라도 120세까지 인간 노력을 못한다. 딱 정해져 버렸어요. 갈수록 과학이 발달합니다. 점점 점점 AI 시대를 맞이해서 깜짝 놀랄 일들이 계속 제품들이 막 쏟아지는데 역으로 자연이 훼손은 계속해서 더 많이 일어나니까 그 결과물로서 고스란히 우리가 이제는 이런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하게 되어있다. 우리가 신앙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교획을 따라 사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자, 성경을 보면요. 영적인 순리대로 따라가지 않으면 영적 순리대로 안 따라가면 결국 탈이 나요. 탈이 나게 되어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왜 노예됐습니까? 왜 포로, 속국, 유리방화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이유가 뭐냐? 선택받은 민족인데 하나님의 뜻과 교획과 전혀 상관없이 뭐요? 자기 중심적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 알지요. 믿지요. 예배하지요. 하나님 부르지요. 그런데 삶 속에서는 전부 자기 중심이 자기 중심적 하나님이 속습니까? 주일에 한번 교회에 나왔다고 해서 하나님의 중심을 안 보십니까? 중심을 보신다고 했잖아요. 중심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의 말씀 제목처럼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완전 영적 무감각 상태에 빠져 있는 삶 계속 노예입니다. 포로입니다. 속국입니다. 세상 잡혀가지고 꼼짝 못해. 완전 영적 무감각 해가지고 모든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제사장 나라로 택한 받은 본질적 이유가 이 이스라엘 삶들에게 빠져버렸어요. 왜 선택받았는지 왜 내가 택한 받았는지 내가 왜 구원받을 성도가 되었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하니까 안타까운 결과가 오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마가범 13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식이 3일 전입니다. 십자가 지식이 이제 3일 남았습니다. 마지막 때 있어야 될 이 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흔히 이것을 감난산에서 말씀하셨다. 그래서 감난산 감하라.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그렇게 해서 소계시록이라. 라고 이 본문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때가 이르게 되면 나타날 징조가 뭔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 핵심이 바로 뭐냐. 그 핵심이 깨어있어라. 우리가 영적으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지혜가 없으면 여러 가지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속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초래 마실 때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지만 예수님이 제림하실 때에는 인류를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천지를 어색본다니까요. 알파와 나는 오백하라. 시작과 끝이라. 처음과 나중이라. 나중이 있다니까요. 초래 메시가 제림이 있다니까요. 시작했으니까 끝을 낸다니까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초림과 제림 사이에 살고 있어요. 초림과 제림 사이에. 그것도 제림이 가까운 시기. 구속사의 시간표에 제림이 흘러가고 있어요. 지금 제림이.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림 시간이 가까울수록 나타나는 다양한 징조들이 있다. 징조. 이걸 영적으로 보는 눈이 열리고 영적으로 깨어서 마지막 대를 대비해야 된다라는 멸시지. 마지막 대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사단이 바락을 한다. 바락을.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제림하시는 순간 사단과 그 졸귀의 귀신들 그 귀신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 허락 속에 잠시 왕노를 하지만 왕노를 하지만 이것이 예수님 제림과 동시에 끝내버려요. 그리고 이 마귀와 이 귀신들은 무지갱 속에 무지갱 속에 지옥 속에 완전히 갇히게 되기 때문에 이들이 잘 알아요. 자기들 시간표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오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이 시간이 흐름을 흐를수록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적 본질을 놓치도록 영적 신앙생활을 진실되게 순수하게 하지 못하도록 미혹을 합니다. 여러 가지로 예배 회복하지 못하도록 예배 성공하지 못하도록 은혜받지 못하도록 말씀 잡지 못하도록 여러분 교회에 말을 나왔습니까? 오늘 예배들이 말해왔습니까? 이 바쁜 도시생활에 이 교통이 복잡한데 주사장도 복잡한데 들어오고 나가고도 힘든데 왜 이 자리에 앉았냐 말이에요. 왜 하나님 이 자리에 앉겠냐 말이에요. 말씀 잡으라고. 말씀 잡지 못하고 가면 짱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영혼이 불변하는 하나님의 말씀 천지 없어져도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 잡으라고 그래야 산다고 그래서 은혁을 주겠다고 강단통에 내가 너에게 주겠다고 부르신 거예요. 그럼 여기 앉았다가 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나 예배 참석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무슨 직군 때문에 내가 바빠서가 아니고 예배 시간에 은혁 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잡아야 돼요. 이걸 못 잡도록 사단은요. 계속해서 여러분을 방해할 것입니다. 예배 실패하면 인생 실패니까 이스라엘 배신처럼 예배 실패하면 인생 실패하는 거니까 영적 본질 놓치도록 딴짓 하도록 끊임없이 복음에 대해서 부정적 이러한 이미지를 계속해서 심어줍니다. 교회에 대한 이미지 사획자들에 대한 이미지 계속 부정적으로 심어줍니다. 부정적으로 심어주면 아무것도 안 되죠. 예배도 안 되고 은혜도 안 되고 사역도 안 되고 삶 맛이 안 나지요. 그렇게 사단은 계속 실패하도록 현장의 상황이 이렇게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언제나 영적을 깨우셔야 돼요. 깨우셔야 돼요. 영적 깨우라고 한 대 때립니다. 정신 차리라고. 그게 시험 환란입니다. 그게 실패입니다. 그게 질병입니다. 영적을 깨우시라고. 정신 부어쩍 차리라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대회에 대한 말씀을 마무리하시면서 계속 반복적으로 깨우시라. 이 말씀하신 이유가 뭡니까? 깨우시라. 계속 반복합니다. 깨우지 아니하면 사단의 파상 공격을 당하기 때문이다. 다 당했잖아요. 지금 당하고 있잖아요. 은약 없는 사람들 말씀 못 잡은 사람들 본문을 통해서 영계 모든 선거들 왜 깨우셔야 되는지 분명한 답을 얻고 사단과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면서 날마다 하나님 말을 확장해 나가는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들 다 되시기를 지음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속이는 시대입니다. 28절 봅니다.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런 줄 알라. 예수님께서는 무화과나무의 비유 이스라엘에 가면 무화과나무가 많아요. 땅은 척박한데 거기에 살아남을 수 있는 나무들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이 무화과나무 비유를 통해서 마지막 때에 대한 영적 인식을 그렇게 가져야 한다라고 마지막 때 인식을 말씀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에게 무화과나무는요 이스라엘의 사계절을 그렇게 정확히 알려주는 나무예요. 겨울에 모든 잎이 떨어지면서 앙상한 가지만 남은 이 무화과나무가 이제 여름이 다가오면 가지가 연하여지면서 작은 잎과 첫 무화과나무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때가 봄이고 봄이고 무화과나무에서 봄적적 열매를 거둘 때가 이제 여름인데 이렇게 무화과나무가 잎사귀를 내고 열매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이사를 사는 걸 다 알아 아 여름이 왔구나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여름은 종말을 상징합니다. 여름은 종말을 상징합니다. 유대인의 달력은요 우리하고 다릅니다. 유대인의 달력을 보면 이스라엘의 새해는 10월이에요. 10월 시울이 새해예요. 유대인들은 가을에 새해를 시작하기 때문에 사계절 끝이 여름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여름이 가깝다 이 말은 종말이 가깝다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본문 말씀 이전에 마지막 때가 되면 나타나는 다양한 징조들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이런 징조들이 나타나게 되면 예수님의 제림이 임박한 줄 알아라 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요. 우리가 우선적으로 눈여겨봐야 될 것이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미혹한다. 그랬어요. 예수님 오실 때가 다 되면 예수님 이름을 빙자하여 미혹한다. 자 5절을 보세요. 5절을 보면요. 예수께서 이러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예수님은요. 자기가 그리스도다. 내가 제림 예수다. 라고 말하는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가 출연을 해서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만 봐도요. 이 부분 지금 실감하고 있잖아요. 신천지는 이만일을 약속의 목자 이긴 자 보혜사 그렇게 불러요. 여러분 이해 안 되죠? 늙은 할아버지를 보면서. 저 시골 경상도 늙은 할아버지를 무식한 할아버지 보면서 보혜사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편을 다 쓰고 있어요. 이 그리스도 상징하는 거거든.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간판을 붙이고 있는 이 하나님의 교회가 엄청 지금 엄청 많이 쓰고 있어요. 바로 옆에도 있잖아요. 이 하나님의 교회라고 딱 붙인 이 단체는요. 안상홍 정인혜입니다. 안상홍은 누구냐. 안상홍을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는요. 주 하나님 지어신 모든 세계가 아니에요. 안상홍님 지어신 모든 세계예요. 안상홍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안상홍이 하나님 아버지예요. 안상홍이 죽어버렸어. 하나님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하수도 떠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가 있으면 어머니가 있지 않냐. 맞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있으니까 어머니가 있는데 하나님 어머니 어머니 계신다. 누구냐. 죽은 안상홍의 아내 장길자 우상화 하고 있어요. 우상화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 계기가 엄청 전국에 확 퍼져있어요. 저 일본에 가도 저 필리핀 가도 그러더라고 하나님의 어머니를 아세요 그러더래요. 깜짝 놀래서 이다이군하고 도망가 나오대. 필리핀 전 세계로 하나님의 어머니 여러분은 웃겠지만요. 진리 모르는 영적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받아들이는 수가 있다니까요. 이런 일들이 하루 틀이 아니고 초대 교회때부대 지금까지 계속 앞으로 더 세계를 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들도 성경 우리가 가진 성경 가지고 속인다는 거예요. 성경 똑같은 성경 가지고 속이는 어떻게 속이느냐. 성경 가감 해가지고 자신들의 논리를 펴는데 그야말로 아주 교묘하게 논리적으로 착 하기 때문에 속아요. 본문 22절에 보면 예수님도 이 사실을 이미 말씀해 나왔어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향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을 택한 자들을 모여 미혹한다 그랬어요. 택한 자는 미혹해요. 택하신 자들까지 미혹해버려. 교묘한 자유주의 신학 묘하게 자유신학 지금 유명신학 대학은 거의 자유주의입니다. 아주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연세대 신학과 서울대 신학과 이대 신학과 전부다 선교사들이 세운 곳인데 지금은 전부 신학이 되어있어요. 자유주의 신학이 되어있어요. 자유주의는 자유주의는 온리가 아니에요. 자유도 다 모두 다 다 구원있고 모두 다 천주교 교리 묘합니다. 묘하게 성경 설명된 말이야. 천주교 교리 종교 다원주의 그야말로 교회는 하나다 종교는 하나다 모든 종교 하나다 성경의 본질을 왜곡하는 왜곡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이성과 경험을 강조하죠. 이해할 수 있는 것까지 경험 그걸 가지고 강조하면서 성경 내용 인간이 이해 안되는 것은 신화다 그거다. 사실 아니다. 이렇게 전략시켜 이런 완전 인본주의 그 자체 이렇게 속이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강단의 말씀을 온전히 붙잡고 영적으로 완전 무장해야 됩니다. 완전 무장해야 돼요. 말씀으로 말씀에 의하여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요 자기 체중을 이렇게 재보는 여성들 체중계를 가지고 자기 몸을 재보는 여성하고 이 체중을 무시하는 여성에 비교했는데 체중계를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자기 몸을 다뤄보는 사람은 체중계에 무시하는 여자보다 훨씬 더 오래 살고 건강하대. 그렇다고 맨날 재라. 그건 아니고 연구결과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깨어서 자기관리를 하고 있다는 거지. 자기관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관리 자기관리가 뭐예요? 사실 이 몸이 바라는 걸 다 주지 않아요. 절제합니다. 절제 절제하지요. 운동은 다 힘들어요. 힘들어야 운동이에요. 힘들다고 안 해요. 골골 해요. 자기 깨어있어라. 깨어있다. 힘들어요. 깨어있는 것 자체가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관리를 해야 돼요. 매일 매일 해야 돼요. 매일 자기관리 여러분 한 하루만 식품 못 버리면 한 2, 3kg 붕 늘어버려 허리껀 안 잠겨 금방 늘어버려 금방 자기관리 안 하면 일주일 동안 마음대로 먹고 잤다 5kg, 6kg 늘어버려 옷 다 갈아치워야 돼. 잘 빠지느냐 빠지지는 안 해요. 찌기를 잘 찌는데 자기관리가 안 돼. 자기관리가. 제 이야기에서 미안합니다. 저는 10년 전 오시면 되겠지요. 이거 몇 년 도까지 아세요?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16년 5월 입니다. 16년 5월 달 오지 목이 깜짝 두 게 2024년 18년 전 저는 거절로 타요. 관리입니다. 관리의 잘 여러분 자기 몸도 수시로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왜 제가 이 말씀 드립니까 영적인 삶도 수시로 진단하고 삶의 방향을 은약 성취에 맞춰야 돼요. 억지로 고집 피우면 안 돼요. 선입견에 딱 잡혀가지고 고정관념에 잡혀가지고 고집 잡고집 피우면 안 된다니까요. 예배 통해서 기도 통해서 훈련 통해서 영적인 삶을 진단하고 삶의 방향을 맞춰 수시로 전급해야 돼요. 그것이 뭐요? 주일 성수입니다. 주일 성수.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린다. 나는요. 이렇게 아침에 여러분 차가 들어오는 걸 딱 위에서 14층에서 보지요. 너무 감동돼요. 들어오는 모습만 봐도 여러분 모습만 봐도 감동, 감동이 어떤 분은 강원도 양양에서 와요. 지난주일날 제가 수요일마다 결제를 하잖아요. 보니까 헌금을 제일 많이 했어. 이분 누구야 도대체. 저는 잘 모르잖아요. 인터넷 딱 치니까 저는 딱 중요한 사람 바로 나오거든요. 딱 치니까 딱 나와 주소가 어딨냐. 강원도 양양이야. 또 어느 분이 성교를 제일 많이 해서 이분 어디 성교 이런 가슴이 있지. 제가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런 분들일수록. 그걸 딱 치니까 저 포천이야. 포천. 주소가 전부 다 최소한 2시간 이상 걸릴 현장. 이야 귀한 분들이구나. 큰 멀리서 오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오는 모습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영적으로 깨어있는 분이구나. 영적으로 깨어서 변화와 성장에 신앙생활 되기를 지어로 축복합니다. 두 문제로 재림의 도래입니다. 7,8절 봅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건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라. 예수님께서는 적그리스도의 등장 외에도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전쟁이 증가하고 곳곳에 지진이 일어나고 기건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지구촌 곳곳에 이런 일들이 빌비지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푸틴이 일으킨 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 도대체 인간 양심으로 저런 짓을 할 수 있을까 조용히 잘 살고 있는 나라를 그냥 얼마나 무차별로 그 건물들을 파괴시키고 자기들이 우크라이나 공격한 것은 정당한 것이고 최근에 우크라이나가 이제 러시아 본토를 공격하니까 도발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정은은 정당하고 우크라이나는 도발이고 정신의 상태가 좀 이상한 사람들이 그리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 중에 있고 이란과도 지금 전원이 감돌고 있고 지구촌 곳곳에 지금 내전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의 수가 상상을 초월하고 아프리카 말 못합니다. 며칠 전에는 일본에 대지진이 일어날 것이라는 조짐이 보인다고 일본 전체가 지금 초 긴장 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면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징조들이 일어나는 것이 재난의 시작에 불과하다. 이제 시작에 불과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일들이 시작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본문 9절에 보면 종말이 가까울수록 보금이 전파되는 것과 동시에 핍박의 강도가 심해진다. 핍박의 강도가 심해진다. 그것은 멀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사람들 가족들 통해서도 핍박이 계속될 것이다. 눈으로 드러나고 육신적인 위협을 받아야만 핍박되는 것이 아니라 교묘하게 예수 믿지 못하도록 교묘하게 예수 믿는 것을 방해하는 정치, 문화, 경제, 언론 이걸 통해서 공격합니다. 완전히 성경적 신앙생활 성경적 전도 성경적 설교 성경적 목회 성경적 전도 성교하는 우리 교단을 앞으로 더 크게 공격할 거예요. 왜? 우리밖에 안 하니까 공격 계속할 거예요. 안팎으로 막 할 거예요. 무차별로 할 거예요. 왜냐?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교회 안에서 서로 이간시 이간시 서로 막 분정식 갈등하게 만들고 요래되면 어떡해요? 이간하고 불신하면 은혜 못 받아요. 은혜 못 받으면 그 사람은 망하는 거예요. 사건과 상관없이 사단은 목적이 뭐냐? 예배 셀피시 그 인간은 끝나는 거니까. 예배 실패 거요. 말씀 못 잡는 거요. 은혜 못 받는 겁니다. 가정을 분개시키고 사단 공격이 엄청나게 계속될 거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내용이 하나도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예원가족들은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31절 봅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 다양한 징교를 말씀하신 후에 제림은 반드시 있다. 그런데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고 오저 하나님만 아신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만 제대로 알아도 시안부 종말론 또 이단 사이비 단체 속지 않지요. 이것만 알아도 여러분은 복음을 한 번이라도 제대로 들었기 때문에 분별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세상에는 앞으로 계속해서 유혹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제대로 잡아두요.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말씀하신 후에 우리가 이처럼 마지막 때 어떻게 사는 것이 참 지혜로운 자의 삶인지 답을 주고 있어요. 33절입니다. 주의하라. 깨어있어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합니다.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겨서 문지기에게 깨어있어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어라. 집주인이 언제 오는지 혹 저물 때 오는지 밤중 일는지 다 굴 때 일는지 새벽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합니다. 그가 홀연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어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냐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깨어있어라. 언제 어떻게 예수님께서 재림주로 오시는지 모르기 때문에 늘 깨어있어라. 라는 말씀이 그리고 이렇게 깨어있는 삶의 중요한 것이 뭐냐 어떻게 하면 깨어있느냐 직분입니다. 직분 맡겨주신 직분 맡겨주신 직분 충성하는 것이 깨어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미신이 뭐냐 본문 10재로 보금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마태문 24장 14절에 보면 이 천국 보금이 모든 민족에 정원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천국 보금을 전파하는 삶을 살아라. 그게 깨어있는 삶이에요. 직장을 다니든지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뭘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상관없이 나의 24는 보금전파에 지켜주리다. 이걸 만나도 그게 깨어있는 삶이라는 것이예요. 그게 최고의 방법이예요. 보금전파 만나는 사람에게 전도와 성교는요. 최고의 영적 싸움이에요. 전도와 성교는 영적 싸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로 무장이 먼저 되어야됩니다. 말씀과 기도로 영적 무장이 되어져야 영적 싸움을 싸우죠. 그래야 전도와 성교가 되어지죠. 왜 전도와 성교가 관심이 없느냐. 말씀이 무장이 안되었어요. 싸울 준비가 안되었으니까 싸움이 안되지요. 싸울 이유가 없지요. 그래서요.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제가 처음 한거 세상말로 내가 팔자를 고친게 뭐냐. 사무원들이에요. 사무원들. 말씀 말씀의 은혜를 받고 무장을 하고 그 말씀에 기도하고 은약 기도하고 그리고 전거하는 거예요. 미친 뜻이 버스전도 해봤어요. 노방전도 해봤어요. 유시장전도 해봤습니까. 교회 부흥을 해서 올인해봤습니까. 그런 분들 많을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축복할 수 바뀌는 사무원이에요. 사무원을 점검해보세요.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오늘의 말씀을 묵상 안 하면 밥도 안 먹는다고 사람 만나기 전에 하나님 말씀부터 먼저 그리고 그 말씀 잡고 기도하고 오늘도 하나님 만나는 현장 내게 주어진 직분 따라 그 현장에서 하나님 나란 확장해 세임 받을까요. 주옵소서 그리고 시작해 하루를 시작해 그리고 하루를 시작해 이 세 가지는 따로가 아니잖아요. 하나잖아요. 하나 모태신앙인 제가 목사인 제가 매일매일 깨어있기 위해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묵상하는데 그대들은 어떻습니까. 아이고 내가 그래도 예수를 30년 믿었는데 30년 믿었던 40년 믿었던 평생 믿었던 그 연수 가지고 귀신이 눈썹 안을 꼬딱한 줄 아세요. 비웃습니다. 비웃어. 강강 말씀을 붙잡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예배 때 실패했거는 집에 가 또 봐. 또 들어. 또 심어. 또 들어. 제가 요기 갱신할 때 오늘의 말씀이란 이 말씀을 체험할 때가요. 한 주가 내내 들었어요. 한 주가 내내 들었다니까. 한동안 한 3년을 시동을 그 당시에는요. 자동을 안 하고 끝났다가 가다가 아참 그만큼 손해본 거야. 그만큼 메시지를 계속 나에게 뭘 채우느냐 세상 욕심이 야망으로 채우지 마시고 말씀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들으면 돼. 믿으면 들으면서 나고 내 것으로 각인시키는 기도 이 말씀을 다 내 것으로 하나님 내 가슴에 각인되게 해야죠. 기도예요. 기도 이 말씀이 내게 각인되요. 삶의 현장에서 그 말씀이 성취자들을 맛보는 것이 전도예요. 이 말씀이 성취 되구나. 이야 되구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구나. 전도자의 삶. 이 세 가지 마지막 때에 깨어 최고의 응답받는 성경적 방법이 아멘. 이 사실을 붙잡고 현장 장막 대리옵에 나가는 예원가족을 다 되시기를 지연로 축복합니다. 결론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은 어느 날이나 가능하고 어느 날이나 가능하고 어떤 날도 배제되어 있지 않다. 예수님 재림이 어느 날도 가능한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재림이 언제 될까? 제가 묵상해보니까 심리학 기도 오지 않을까? 금요일 놀지요. 금토일 시대에 놀고 놀기 시작하죠. 여행 가기 시작하죠. 방침하기 시작하죠. 그때 오지 않을까? 그것도 심리학 기도 시간에 오지 않을까? 심리학 기도 나오시면 깨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은요. 어떻게 하든지 늘 깨어있는 삶을 살자. 오늘부터 책상에 적어놓으세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을 살자. 내가 깨어있는가? 게시록 22장 입자로 보면 초대교의 성도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것들을 정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오늘 오시옵소서 오늘 지금 이 시간 오시면 너무 좋겠다 제가 언젠가 물으세요 오늘 예수님 오시면 좋은 손들 할머니 오자 손들 할머니 할머니 아무 할 일도 없고 아무 변진도 없나 맞잖아 오늘 할머니 혼자 손들더라고 왜 나머지 손들더라고 야망이 많아 내가 하나님 앞에 할 것이며 씁니다 그러면서 오늘 오셔도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래야 돼 아이고 내가 땀 흘려 평생 지방 살아보지도 못하고 내가 죽어야 되나 죽으라고 적금 해놨는데 그 적금도 못하보고 내가 가야 되나 그렇습니까 미일상 없길 바랍니다 미일상 없어야 돼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마라나타의 신앙고백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인사가 억니다 안녕하세요 식사하십니까 아니에요 마라나타 이 인사가 마라나타였어요 오늘부터 한번 하세요 마라나타 예수님 곧 오십니다 그런 뜻이에요 깨어있기 위해서 한 고백이죠 이 신앙고백은 영적으로 깨어있게 만드는 거죠 예수님이 언제 어느 때 오시더라도 맞을 준비합시다 그런 의미지요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바로 현장에서 나타나는다 예수가 그의 수도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다는 참 복음의 진리를 전하고 있으면돼요 만나는 사람마다 모르잖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 인생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고 파키스탄에서 우리 후한 목사님 금요일날 오셨길래 내가 같이 인사하면 후한 목사님이세요 아니 파키스탄이 아니고 도미니카 공화국 그래서 천만 대학 했거든요 저 목사님이 훈련 받는 안 받았어요 우리 정무직 성지사님 연결돼서 왔는데 예수가 그리스도 몰라요 목사인데 내가 설명해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는 이런 이런 문제를 설명해 줬다니까 몰라요 전 세계가 모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이 영적 선지자 최상 왕이신 이 삼중직한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는 사실을 모르면 재앙이 임한다니까 그래서 바울이 고백한 네 고백위에 내가 네 고백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이 수체형 교회는 무리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언교 아무리 무리텔려고 무리지는가 온갖 중상 몰아가고 무리티를 해보세요 무리지는가 절대 안 무리집니다 왜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있는 하나님 아래로 고백하기 때문에 절대 안 무리집니다 주님 모실 때까지 든든히 유일한 교회 예언교회 저는 참고하고 없지만은 우리 후대들은 이 교회를 지킬 것이다 무엇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를 사시를 이 참 진리를 전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이만 먹고 있지 말고 전하면 깨어있는 겁니다 깨어있는 삶 도회가 여러분의 깨어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 장을 열어놨잖아요 스타트만 2025 곤륙전도팀 4대 장막터 교회 지역 237 곤륙전도 그 현장을 넓혀가는 여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연스럽게 되어있습니다 에레미아 20장 구절에 보면 선지자 에레미아가 이런 고백하죠 내가 다시는 여우바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의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이 복음을 증거하지 아니하면 내가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사촌형이 나이제리아에 선교사로 10년 동안 선교했습니다 강성삼 선교사 합동 측에 선교국장을 하고 은퇴했는데 그 선교사님 사촌형이 그러더라고 와가지고 내가 수용하고 있을 때 안승현이 와가지고 당시 제가 장로됩니다 정장으로 내가 그 나이제리아 갔으면 그 정글에 가서 원주민도 복음을 증거하는데 밖에다 들어오면 막 뱀이 왔다 갔다 하고 근데 뭐 언어가 안되니까 말 못하겠고 혼자서 막 산에 가서 막 혼자서 설교하고 혼자 가면 지르고 막 그랬대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니까 뭐라고 표현했나 하니까 여자가 아이를 낳았는데 젖이 뿌려가지고 저 아리아는 것이 내 가슴이 아팠다 잊을 수가 없어요 저 아리아는 것이 내 가슴이 아팠다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니까 예레미야 그러잖아요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의 사무신이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복음 가진 자는 이렇게 예레미야 가슴을 품으시길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답답해서 견딜 수 없구나 이영적 수준 그래서 영원한 기업 영원한 유산 영원한 작품을 남기는 희대적 주역들 다 되시기를 제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영계의 모든 성도들 주님의 재림이 임박한 이때에 여러가지 증조들이 보이는 이때에 하나님 영주로 깨였어 깨였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생명권의 현장에서 주님이 기뻐하신 전도와 성교 현장에서 주님 맡겨온 직분의 현장에서 하나님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날마다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는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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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